탑스피는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그걸 이용을 많이 할거라 예상됩니다. 자 역시 말쓰 생각됩니다. 이번엔 나갑니다. 인삼공사의 첫번째 주자 임종훈 찬스볼 성공해냅니다. 백핸드 탑스피 간격 백호길이 한두개 좀 버텨줘야되는데 아 이번엔 백호길의 찬스였는데 어땠을까 네 그렇습니다. 자 이번에도 백호길 포핸드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. 아 이번엔 받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 6대1 이번엔 백핸드 나갑니다. 짧은 서브 백호길 서브 백호길 네 그렇죠 임종훈 살아있어요 넘기지 못했던 백호길 추격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3포인트를 따냅니다. 예 자 잘 돌아섰는데 이거를 노련하게 임종훈 선수는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긴 서브가 중요해 백핸드 범실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고 네 이번에 백핸드가 통해 서브 8대6 아 자 나갔네요 한점 차 맞습니다. 자 이번에는 백호길 구멍이 팀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뭔가 반전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. 아 그렇죠 아 이번에는 백호길 옆에 갑니다. 9대8 아 그리고 10대8 게임 포인트 자 백호길은 게임 포인트에요 찬스볼 성공합니다. 첫번째 게임 송산이 있어 보이거든요. 지금 그렇죠 자 첫 포인트 두 번 자 임종훈 이걸 버텨냈네요 임종훈은 이 모습을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가는 이번엔 짧게 아 포핸드가 뛰고 말았어요 네트 걸리는 자 네트 걸리고 맙니다 두 번째 팀 어떻게 될지요 아 깊었어요 3점 차 이번에도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실수를 또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계속 그 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 5철로 블랙리가 나왔 오 플락이에요 3대 8 매트 걸렸어요 서브덕트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8대 5 야 이번에 받아라 플릭이었어요 아 임종훈 그렇게 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종훈도 그대로 해냈습니다 임종훈의 횟심의 탑스피는 네트 엘 칠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푸 그 본인 범실만 줄였더라면 아마 스코어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됩니다. 자 그리고 이번엔 무섭습니다. 임정훈의 서버. 오 백호균도 넉점차로 가느냐 두점차가 되느냐 오 백호균의 서버. 자 백현디. 다시 3점차. 오오오오. 백혁연 다운로라인, 8대6. 오오오. 백혁연. 도와서 지금 당황했습니다. 한점차. 오오오. 자 그러면 임정훈 밀립니다. 네트 맞고 나가는 임정. 백혁연 기억컷. 라이너올 9대9 김정은 이번엔 알고있어 김정은입니다 백크교 년대체 걸립니다 아멘